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 진 스크린링 봤고요. 다음으로는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의 교술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슬슬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전문가님 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주제 알려주세요. 네, 금리나 슬슬 섹터 순환이다.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섹터 순환이다. 그러면 순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오늘 시장 분석해 주세요. 네, 먼저 빅테크 기업들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 기술주들 쪽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정비율 자리거든요. 정비율이고 이제 정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1선 아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을 돌파하는 시점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을 보면 테슬라가 더 강하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금리나 슬슬 섹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시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전략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작가들 보시면 지금 보는 차트는 선물 차트인데 374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웨인드의 연속적으로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를 좀 이어간다는 게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면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인데 거래소 쪽은 일단은 단기 등평균선은 지지가 되면서 큰 이중바닥을 찍고 가고 있죠. 그래서 21선 돌파하는 과정들이 강하게 탄력을 붙이려면 전기전자 업종들의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좀 드렸는데 현재 전기전자 업종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이제 매도가 끝나야지 약간 반등다운 반등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매수의 어떤 탄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매도가 끝나는 매도 공개 현상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래소 쪽 북에서는 전기전자 업종들의 반등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도체가 대부분 포진했기 때문에 약하게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752포인트 선입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들의 소풍 매도가 나오지만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코스닥이 코스닥보다 더 강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 700포인트 깨졌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재는 21선 위에서 오늘도 지금 4포인트 상승이 나타나면서 양봉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이오와 2차전지인데 바이오 쪽에서 보시면 바이오는 지금 알테오인의 경고 종목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는 하반기는 바이오와 2차전지인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올랐어요. 신경 여러분들. 그리고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분들이 전고점에 위치해 있는 구간이고 유한량의 리가켄바이오 이런 애들이 좀 고점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에코프로 우리 양극재 쪽에서의 어떤 순환맵의 상승보다는 전국 측에 먼저 탄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시점 자체를 추천했던 시점을 지난 8월 5일 날 7만 원권 그리고 눌릴 때마다 거래가 없을 때 우리 신경 여러분들 매수하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6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9%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가 더 나올 악재가 없이 정말 이제 어떤 수급의 공매도에서 좀 눌렸던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게 2차전지 섹터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이오 쪽의 순환매가 목, 금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아침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쪽에서의 낙폭가대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엘제네 솔루션을 말씀을 좀 드리며 엘제네 솔루션이 241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건 지금 대형주잖아요. 박스 에럼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10월달 넘어가면 이제 박스 상단에서 이렇게 N자형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셀단에서도 나타난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금장화통기도 보십시오. 지난 공급계약채가 2조 3천억 규모죠. 그래서 이제 바닥 탈피를 했고 그리고 증자 이슈가 나왔지만 결국은 그 가격이 4만 6천 원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증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지금 6.8%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말씀을 좀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보시면 121선을 돌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 대용주들이 어떤 차트를 좀 논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제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121선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악재는 거의 끝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30만 원 31만 원 2만 원 이 구간에서는 그냥 하늘이 준 기회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쪽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눌린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 쪽에 순환매가 나오는데요. 장비주 쪽에서 지금 윤승 FNC가 낙폭화되잖아요.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사 모으는 관점이 굉장히 좋겠죠.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PNT 같은 경우는 한 번 먼저 지난 낙폭화되어서 8월 5일에 급락 이후에 먼저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쪽도 이제 서서히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권이 5만 5천 원 돌파하기는 지금 현재 가격부터 10% 정도의 상승인데 뭐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의 순환매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게 금리나 섹터에서 바이오가 먼저 중소형주도까지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 바톤을 이제 반도 2차전지의 장비 섹터들 쪽으로 받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대주전자도 오히려 다시 매수 기회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또 tc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낙폭화대 쪽에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그냥 눈 감고 매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양극재 쪽에서 지금 에코프로 비엠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시면 61선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추세가 매물권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26만 원 27만 원 매물권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하반기 쪽으로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이제 내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이크로 테크로너지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도체는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잘 빠져나오는 전략. 하반기에는 2차전지 쪽에서의 수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볼 수 있는 저루의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시세는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올라 있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빠져 있을 때 거래가 없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수익으로 다 연결됐거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면 다 매도 의견을 냈던 사람들도 다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말 바꾸기 전략들이 다 나올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스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